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기지의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레스트 신맵을 좀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트랙은요 포레스트 바람의 복내산이라고 여러분들 아실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난이도는요 두개짜리인데 이게 보시면은 아이템맵이에요 아이템맵 아이템맵에 포레스트 복내산이 나왔거든요 포레스트 그래서 이 트랙을 한번 제가 타임어택 한번 기록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은 찍을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달려봅시다 그냥 약간 운동장같은데 그냥 트랙이 그냥 약간 운동장같은데 그냥 트랙이 여기 인코스있고 자 길을 좀 익혀야되요 이거 길을 좀 익혀야될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숨바꼭지매 무지개 알겠네 이게 뭐야 이거 아 부스터존 타지네 이게 여기 올라왔을때 부스터존을 탈수있네 이렇게 이거 이것도 타지 오 야야야야야 잘 타야겠네 부스터존이 참 희한하네 이거 팡 이건 점프인가 뭐야 이거 느려지는거야 씨부래 이건 타면 안되고 오케이 그리고 떨어지고 여기 물 물 여기 느려지나 속도 안내려지네 물 물쪽으로 인코스 타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이게 한바퀴짜리죠 오케이 처음에 놀이 사고 탕 탕 탕 코스 뭐야 뭘 뭐야 자 대충 익혔습니다 오 베타가 잠깐만요 지금 1등이 58초인데 할만한데요 이러면 오 찍을 수 있겠는데 그럼 이거 이온엑스로 타야겠네 나도 이온엑스로 빠를것 같아요 베타 내가 봤을때 19초 19초 19초때만 나오면 1등을 찍겠는데 그럼 초반에 아살유 인코스 탈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인코스 안타는게 낫겠다 맞지 얘들아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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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는게 빠르겠다 맞지 1점 오 빌드 됐어 와 아 이거를 타면 안되구나 아 이쪽에서 왔을때 이거를 타고나서 이걸 타고나서 이걸 타고나서 이걸 타고나서 이걸 타고나서 이걸 타야되네 그래야지 딱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오 저걸 타면 안되는데 두번째건 안타는 것도 괜찮겠다 아 이거 타고나서 내가 타고나서 아 1장 오케이 아 분을 풍기네 그 다섯 그 또 그 아 그 10 10 11 아 아 난 기록이 딱 1분 5초 이야 씨 58초 어떻게 찍었지? 1일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카 트 라 네 카트라니 타면 일단 안되나? 아 죄송합니다 안할게요 카트라니 답이 없네요 타는 게 늦다고? 안 타는 게 빨라? 안 타고 갈 수 있나? 이 코스 라이터 야 타임!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어 이 코스 길이 있네 와 이걸 몰랐어? 와 나 이걸 몰랐단 말이야 아 인코스 길이 있네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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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훨씬 빨라 훨씬 빨라 와 대충 달렸는데 일단 베타가 20초째 나오겠네 충분히 야 이거 1등 안 하겠는데 그러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등 찍었네요. 근데 이게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. 충분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. 아 파트만 좀 1등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등 찍겠다. 충분히.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저는. 1등 충분합니다. 지금 노파츠 노파츠.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포레스트 바람에. 봉래산 이거 그냥. 아 이런 맵 나왔다 하면서. 어택 한번 해볼까 해서 체험을 했는데. 그러다 보니까 어택 오기까지 생겼네요. 노파츠로. 59초 3일까지. 찍었습니다. 일단 대충. 라인 더 잡으면. 충분히 적이라고 나올 것 같구요. 노광 2차로 찍은거에요. 여러분들이. 예. 제가 알려드린 빌드로. 한번 1등 찍어보세요. 예. 재밌네요 맵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. 안녕.